안녕하십니까? 충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 역전, 많은 분들이 가슴에 품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올까 애타게 기다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 역전의 대표는 누가 뭐래도 여전히 로또입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크게 누릴 수 있는 아파트를 로또 아파트라 부르고 주가 급등으로 큰 이익을 보는 것을 주식장에서는 또 로또 주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로또든 아파트든 주식이든 그리고 요즘은 열기가 좀 식은 암호화폐든 더 나아가 사업에서 대박을 쳐 남들 부러워하는 벼락부자가 되고도 얼마 가지 않아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적다는 천운의 기회를 거머쥐고도 예전보다 더 못한 인생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역전은 아니더라도 살면서 이루어온 크고 작은 성취들을 잘 지켜내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로또 사시나요? 로또의 당첨 확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로또의 진짜 용도는 혹시 내게도 벌어질 수 있는 그 행운을 기대하며 보내는 일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또를 사고 나서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되는 그 일주일이 주는 기쁨만으로도 로또를 사기 위해 쓴 만원 안팎의 돈의 가치는 뽑고도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로또 당첨이 되면 행복해지는 걸까요? 당첨 이후부터는 내게 장밋빛 미래가 내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건가요? 이렇게 행복한 상상만을 하다가 덜컥 당첨이라도 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뭐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당첨자의 인생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접한 가족, 친척, 친구, 지인뿐만 아니라 생명부지의 사람들조차도 흥분하고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추정 연구한 학자들은 로또 당첨자들과 같이 벼락부자 또는 졸부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희망적이지만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로또나 복혼의 당첨자 중 90%가 불행해지고 뉴욕대 로스쿨 조사에 의하면 1등 당첨자의 3분의 1가량은 파산해서 당첨 이전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행복할까라 생각했는데 실제 그 돈이 생겼는데 더 불행해지고 파산까지 하니 말입니다. 그냥 은행에 놓아놓고 1%라도 이자를 받아 먹으며 살면 될 텐데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또 그게 안 되거든요.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은 약 114만 분의 1의 확률인데 로또 1등 당첨돼서 파산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될 확률은 불과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전 대비되지 않나요? 이 파산 확률은 로또하면 적용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벼락부자가 된 졸부들한테는 이 확률이 적용될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준비도 없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이루게 된 벼락부자는 커다란 횡재를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천운을 날려먹는 처지로 몰락하게 되는 거죠. 인생 역전을 이룬 벼락부자가 패가 망신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가면 왜 이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됩니다. 벼락부자가 패가 망신하는 이유 첫 번째, 뭉텅이 돈을 나눠준다. 로또가 당첨되었거나 돈을 크게 벌었다는 얘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동의하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 자매들입니다. 처음에는 당첨을 축하하고 부러워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마다 그 횡재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며 대놓고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큰 돈이 들어왔으니 그동안 함께 고생한 온 가족이 함께 행운을 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첨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아무 계획 없이 통크게 뭉텅이 돈을 콕콕 집어서 나눠주거나 꼬어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나중에 이성을 되찾거나 아니면 몇 년이나 자기가 빈털털이 됐을 때 죽어나 꼬어준 돈을 돌려받으려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사인은 깨어지고 맞소송을 벌이며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벼락부자가 패가 망신하는 이유 두 번째, 행운을 능력이라 믿는다. 벼락부자를 사람들이 졸부라며 비웃는 것은 부러운 마음에 질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차지한 횡재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 행운을 마치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게 만드는 황금손을 가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행동은 거만해지고 허풍은 심해지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려는 듯이 사업이나 투자를 해도 겁없이 크게 벌이기 시작합니다. 해보지도 않은 주식에도 손을 댑니다. 황금손을 갖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소액투자로 천천히 투자하기보다는 또 다른 횡재를 볼 거란 기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거액을 퍽퍽 넣습니다. 간땡이가 분거죠. 이렇게 졸부들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잘 알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합니다. 벼락부자가 패가 망신하는 이유 세 번째, 소비습관을 통제하지 못한다. 차는 외제차를 뽑고 들고 다니는 백은 명품입니다. 횡재맞은 이후 자랑 반, 감사하는 마음 반, 여기저기 다니며 밥과 술을 삽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인들 사이에서도 부자가 되고 나서도 밥 한 끼 사지도 않는 아주 인색한 놈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말이 밥 한 끼고 술 한 잔이지, 식사는 한정식 집이어야 하고, 술은 룸사롱에 가서 마시기를 은근히 기대들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술 한 잔으로 끝내면 사주고도 욕을 먹습니다. 이러다 보면 친구 만나면 늘 돈은 자기가 내게 되고, 술은 꼭 룸사롱에 가서 먹어야 합니다. 벼락부자가 파산하는 이유는 갑자기 늘어난 재산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나친 소비를 하며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또 같은 횡재를 해서 행복감이 지속되는 기간은 약 8개월이라고 합니다. 월급이 10만 원 오를 때 느끼는 행복감이 지속되는 기간이 3개월 남짓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큰 돈을 횡재하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평생 이런 기분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늘어난 소비 습관을 여간에서 줄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듀젠베리는 이 어떤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성을 홈리 효과라고 설명했는데 한 번 올라간 소비 수준이 쉽게 감소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다 날려먹은 사람이 파산을 넘어 사기꾼이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해프게 돈을 쓰던 그 습관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벼락부자가 패가 망신하는 이유 네 번째, 온갖 사람들이 꼬인다. 횡재의 불행은 자신이 떠버리고 다녔든 가족과 일가 친척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퍼졌든 사람들에게 노출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노출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고 곧 친구도 알게 되고 동료들에게도 소문이 나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입을 단속한다 한다 했는데도 이렇게 소문은 무섭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공공의 표적이 되는 거죠. 같이 수익성 좋은 사업을 하자는 친구 사업계획서라며 종이 몇 장 들고 나타나 수억 원을 대라는 친척 그리고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온갖 자선단체에서 기부해달라고 달려듭니다. 횡재한 사람들은 대개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기보다는 뭐 구구식으로 쓰게 됩니다.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을 더 능력있는 사람으로 과대포장하고 싶거나 정에 이끌렸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귀찮아서 이래저래 돈을 뜯깁니다. 큰 돈을 버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또가 있겠고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를 넘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또 범죄로, 사기, 횡령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 중에 끝이 좋은 경우는 오직 하나 자신이 노력해서 천천히 불을 불려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불을 늘려가는 사람은 작은 행운을 잘 주워 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며 작은 행운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워 담다 보면 이따금 더 큰 행운을 만나는 성과를 낳기도 합니다. 누구처럼 한 방에 인생 역전을 하는 큰 횡제를 하지 못했으니 자신의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왜 난 끝발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본다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행운들을 만나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재산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작은 행운을 소중하게 담아온 사람들은 성공을 해도 좀처럼 자랑하는 법이 없고 떠벌리는 일도 없어서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출되거나 표적이 될 위험이 없으니 인생 몰락할 일도 없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마주치게 될 작은 행운을 주워 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